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을 시원하게 말아먹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뭐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난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는 법에 대한 몇가지 방법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게 정상이겠지만 너무 식상하고 편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인생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할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반대로만 실행을 해도 이전보다는 적으로 2배 이상 더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을거라 장담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망칠 수 있는 방법 첫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세요 자 당연히 이 말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테고 그만큼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포인트만 짚자면 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0억, 1000억, 1조 이상의 자산가 분들께서 보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개발 채널인 만큼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미래에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100%의 확률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500만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500만원을 벌지 못할 확실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벌면서 하고 있는 그 생각, 활동, 취미,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예능을 3시간씩 봤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웹툰을 2시간씩 봤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멱방을 3, 4시간씩 봤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고민은 하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다? 계속 고민하고 계속 시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계속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가지고 싶지만 술을 계속 마시고 야식을 계속 하고 있다면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야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나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 현재 여러분들이 낸 결과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인생 패턴, 그 모든 행동이 집합체로 인한 결과입니다 즉,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로써 표출이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행동은 미래의 모습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행동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도 현재와 똑같겠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도 지금 현재와 똑같을 겁니다 즉, 더 나은 인생을 100% 살 수 없는 보장된 방법이란 뜻이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번째 주변에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두세요 인사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이 자산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이 자산입니다 아무나 만나고 친구를 두루두루 여러 명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이 내 곁에 얼마나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루고 싶은 목표, 꿈이 몇 가지가 있으신가요? 뭐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5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20가지, 3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하게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꿈이 정말 많다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한두 가지 중요한 꿈이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 장애가 생긴다는 뜻이죠 일단 나는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이 30가지의 꿈을 전부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한 가지부터 뭔가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소망하는 것만 맞는 거지 정말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떤 서스러움도 없이 아무나 아무나 다 두루두루 만나고 친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필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거르는 필터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을 먹는데 필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오염수와 찌꺼기와 먼지와 오물들을 같이 마실 수밖에 없겠죠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나 만나고 나면서 내 주변에 정말 친구가 많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거르는 그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자기만의 최저한의 그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인맥이 많고 보면 내가 나중에 커리어에 있든 개인적인 사정에 있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고 계시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을 거예요 사람마다 성과적인 면에 있어서 등급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람쥐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저기 밀림이 왕 사자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강력하고 엄청난 부자고 혹은 능력 있는 정치인인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사자로 태어나지 않고 다람쥐로 태어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다람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나 두루두루두루 많이 만나고 친구로서 사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는 한 마리의 다람쥐 주변에 100마리의 1000마리의 다람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람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해서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람쥐고 여러분들 주변에 100마리, 1000마리의 또 다른 다람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다람쥐들이 독수리가 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다람쥐는 다람쥐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즉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는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1000마리나 되는 다람쥐 무리에서 나는 독수리가 될 거야 나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 나는 법을 배울 거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거야 멋있게 발톱도 기를 거야 멋있게 부리도 기를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1000마리의 다람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린 다람쥐야 야 뭐하러 하늘을 날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어 우리는 발톱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부리를 가질 수 없어 다람쥐인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할수록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1000마리의 다람쥐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는 독수리가 못 돼 너는 독수리가 못 돼 아냐 우리는 다람쥐야 우리는 다람쥐야 하면서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주변에 있는 1000마리의 다람쥐들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안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상위 1%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또 다른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알아요 손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사업가예요 성공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성공한 사업가 변호사 의사를 두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자들은 말이죠 사자들하고만 놀아요 사자가 어떻게 독수리하고 하예나 하고 다람쥐하고 놀겠습니까 사자는 사자 수준인 사람들밖에 놀지를 못해요 다람쥐는 다람쥐 수준인 사람들밖에 놀지를 못하죠 그렇기에 다람쥐인 사람이 독수리로 올라가고 독수리인 사람이 사자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수준에서 그 사회 속에서 녹아들어서 평생 그 위치에서 살 생각이시라면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인생에는 그럴 생각이시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재 있는 그 등급에서 더 레벨업을 해서 올라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다람쥐인데 독수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다람쥐 친구들이 아니라 독수리인 친구들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일 수는 없죠 사자들은 사자들하고 늘고 독수리는 독수리들하고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내미고 친구가 되자고 하고 친해지려고 한다 좋은 사람일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의심을 하고 보세요 그럴 땐 뭔가 수상적은 냄새를 맡는 게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자기가 성공한 투자인이라고 성공한 벤처 기업가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와요 친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나보다 돈을 잘 모은 사람이네 나도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뭔가 레벨업이 될 것 같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돈을 빌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다람쥐인데 왜 독수리가 나한테 왔지? 왜 사자가 나한테 왔지? 과연 나를 키워주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기 위한 걸까?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어서 동료, 파트너의 관계가 가장 깔끔하고 좋지만 괜히 인싸가 되고 싶다고 이 사람 친구 만들고 저 사람 친구 만들고 백명, 천명 이상의 인맥을 만들고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람쥐 레벨인 인상 어차피 천명이나 만명이나 다 다람쥐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정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괜한 에너지,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서 스스로 다람쥐에서 독수리로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확실하게 말아먹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의지력에 의존하세요 의지는 성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지는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의지는 근육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근육은 컨디션이 정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을 해서 아령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몇 세트 반복이 되고 1시간, 2시간 운동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맨 처음에는 20번, 30번을 올릴 수 있었던 걸 나중에는 5번도 힘들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지치기 때문이죠 의지력도 근육과 똑같이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간관계 상황이 이렇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고 환경적인 상황이 이래 하지만 이걸 모두 내 의지로써 이겨내겠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력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혹은 그 이상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건널 수가 있을까요? 태평양을 건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파도들과 태풍이 불텐데 여러분들이 의지의 힘으로 노를 백날 쳐도 자연의 어마무시한 파도의 힘과 태풍의 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인 게임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의지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가장 적은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돛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돛을 크게 펼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부는 어마무시한 바람의 힘으로 인해 배가 알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동력을 뽑아낸 거죠 의지력도 좋지만 의지력보다는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길러고 싶습니다 집에서 백날 운동하는 법 몸 만드는 법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직접 헬스장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게 혹은 크로스피스 센터에 자기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게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물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선 의지와 환경을 둘 다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환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그 누구보다 빠른 가속도를 얻고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조금밖에 없는 의지력을 환경을 바꾸는 데에 투자를 하세요 이 자그만한 의지력으로 환경을 바꾸는 데에 투자를 해서 일단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고 생활 패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조차 변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과 또한 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망치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지 말고 단지 의지력만 사용해서 무미건조한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인생을 망치는 네 번째 방법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고 혹은 남편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어요 그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 혹은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금수저나 다이아수저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살고 있죠 물론 경제가 쉬운 적이 어디 있겠냐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분들이 젊은 실적에 IMF도 겪었고 정말 어려운 세대도 있었겠지만 각자 세대마다 힘든 상황이 다 있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30세 남성의 50%가 취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20대 30대 분들께서 이제 막 취직을 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모으고 있는 이 와중에 부모님을 걱정한다고 용돈을 보내드리고 그러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노인이 돼서 가난하게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자녀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미래에 있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을 사느라 바빠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죽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제가 가난하게 죽는다면 제 잘못입니다 제 자식 잘못이 아니라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본인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본인 인생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조금밖에 벌지 않는 그 코딱지만한 월급 내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부모님한테 주느라 본인이 나아고자 하는 방향으로 날개로 펼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날개가 그렇게 꺾임으로 인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일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날개가 꺾였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자식들마저도 날개가 꺾일 확률이 정말 크다는 뜻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뭐 300 벌어요 400 벌어요 500 벌어요 아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더 드리고 싶어요 차를 사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 잘 이해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보기 좋지만 본인 먼저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원 정도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은 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꼭 참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재테크에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 그 날개가 꺾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날개가 꺾이게 된다면 결국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힘들 것이며 여러분들이 자식들도 힘들 겁니다 그렇게 가난의 연쇄고리가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 풍족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살고 싶은 거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거 정말 좋죠 하지만 본인이 없는데 남을 도와주느라 본인도 힘들어지기보단 본인이 일단 힘을 가지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있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물에서 나와야 다른 사람들도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힘과 능력을 기른 뒤에 정을 베풀라 이게 저희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성과 논리와 여러분들이 능력과 기회를 모두 버리고 정만 베푸시면 됩니다 자 인생을 시원하게 말아먹는 마지막 방법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누구나 본인보다 백배 천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타고나게 다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그 사세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즉 애초에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다 애초에 지상계와 천상계로서 등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교 선배들은 엄청 높아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본인이 엄청난 사람이던가요? 딱히 아니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보면 아 이건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 사복을 입고 다니고 머리도 기를 수 있고 연애를 하고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다녀요 학교도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고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면 어떻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왔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달라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직장인들을 보면 어떻죠? 완전 언니 오빠 같잖아요? 벌써 경력이 얼마나 되고 정자 입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인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어떻죠?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될 때까지 나는 항상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이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도착을 할 때마다 나는 인간적으로 달라진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짊어진 책임 그리고 행동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저도 지금 똑같아요 제가 100만원을 벌 때 월 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막상 천만원을 벌게 되니까 내가 월 백만원 볼 때와 인간으로서 그렇게 달라진 점을 잘 못 느끼겠는데 싶어요 하지만 월 천만원을 볼 때 월 1억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백만장자다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세상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월 1억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IQ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던가 갑자기 머리가 터져서 천재가 됐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지능을 가진 똑같은 민팍인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노력을 했고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했고 경험이 쌓였을 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스킬이 있을 거네요 뭐 인스타그램 사용법 유튜브 사용법 포토샵 사용법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마케팅을 하는 방법 지금 이 모든 방법들을 10년 전이 저한테 돌아가서 가르친다면 이해를 못할까요? 아니요 100%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보다 그때의 스무살이 저가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더 빠르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무살이 저보다 지금 스물아홉 살인 제가 훨씬 더 지능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무엇이 내가 잘하는 거고 무엇을 기반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그 해답지의 족보가 쌓였을 뿐이지 인간으로서 그때의 저는 멍청했고 지금이 제가 똑똑하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단계별로 겪어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지금 또 인지를 하고 있어요 월 10억을 버는 사람 월 100억을 버는 사람 천억을 버는 사람 지금 어떻게 보면 와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완전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래봤듯이 막상 내가 월 10억을 벌기 시작하고 막상 내가 월 100억을 벌기 시작한 채로 다시 과거로 돌아본다면 인간으로서는 지능적으로서는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민파기 있구나 단지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시도를 통해서 뭐가 옳은 답인지를 찾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이고 천재적이고 더 지능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커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100% 충만하게 들어요 남성분들은 군대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훈련병 때는 일병만 바로 정말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일병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죠 하지만 상병을 보면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상병이 되니까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병장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병장이 되니까 내가 이등병에서 병장이 되면서 내가 지능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훈련병일 때 아이큐가 50이고 병장 때 아이큐가 20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무엇이 올바른 정답인지를 빨리 파악을 했고 더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 인간으로서 병장이 훈련병보다 뛰어난 인간 뛰어난 존재 더 위대한 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를 아신다면 무엇을 원하든 그 사람을 숭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아이돌로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즉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돌아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100% 망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았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될 팔자였어 저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나랑 다른 사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무료 전자책을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꼭 저희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주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다음주 목요일에